우리 똥솜길이 뭐였네? 무슨 말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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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 질러 이게 이게 진정 질러 잠깐만요 어? 어? 우리가 한번 징종 좀 해봅시다 너무 잘했어 징종을 손 키스 해달래요 필리핀 언어를 알아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포즈 우리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는데 다 알아보면 돼 네 제일 똑똑하잖아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이쁘게 셀카 해 주시고 아니 셀카래 캡쳐 왜요? 도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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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런 털을 받았네 하지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안 먹어볼게 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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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아 한 번 읽어볼까요? 깨끗해요 아 아 오 귀여워 아 아 와 미치에 먹으러 가요!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아니요. 내가 물어봤지 않았어요. 아, 그래? 내가 그냥 결혼을 읽었어요. 알았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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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It's sensitive here. 정말 파티를 집에서 가족끼리. 잉목하게. 제가 보고 싶어도 참아요. 그 참집 말고 영상 봐주세요. 영상 보면 돼요. 작사가입니다. 2 1 뿅. 제가 말했죠, 손 나온다고. 근데 손이 굉장히 예뻐요. 손 진짜 커요. 보니까 머리가 엄청 꺼져있네요. 머리가 너무 이제 이제 원래 제 직모인데 네.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숱도 없어지고 아니, 숱은 많아. 아니, 그럴까? 머리가 완전 와인색이에요, 진짜. 지금. 귀여운 마음 다 하고 싶다. 오늘 저희 합계 대화하면 섹시보다 귀여운. 귀여운. 그렇습니다. 오늘 V LIVE에 왜 유준이 없어요? 아, 저희가. 9명밖에 못 모이는데 오늘은 한결의 전용 천사가 와야 돼서 네. 유준이가 불참했습니다. 네. 유준이가 없어요, 제가. 한결 천사가 있기 때문에. 기가, 기가 유준. 기가 유준. 그래서 계속 생거리는 모습은 5명짜리는 그게 1. 다행이다. 2. 2. 3. 3. 7. 3. 5. 지켜줘 널 변함없이 사랑해줄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왔다 왔다! 와우! 진짜 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라라라라라라라라 가져갈래? 야! 이건 뭔가 근데 제가 운동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동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동 하긴 했었어요 아니 그 무진이 형이 아 그러고 이게 긴장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무대 하실 때 조금 울컥했는데 눈물이 약간 그 팬사인 애가 헬로우 에브리바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머리가 너무 몰랐는데 머리를 아니 하지마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코를 잡고 문대요 코를 잡고 문대요 코를 잡고 문대요 보고 싶었어요 잘한다 잘한다 누가 보고 싶었어요 누가 보고 싶었어요 팬스 드디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저희 방송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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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요? 아 귀여워 영혼 진짜 내가 SNS에 업로드를 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미국의 셀카 엽서 구종은 아홉국의 셀카 엽서 구종은 아홉국의 셀카 엽서 정영Littleetin 음악 음악 哺도댄 김 arrested i'm the coolest guy in the year It's like a meme, by now. 이제 항상 응원하고 데뷔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뭔가 무대를 하면서 더더욱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하나... 안녕하세요. PH73 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I'm the coolest guy in here. Oh, thanks! 이래서 제가 이걸 금지시켰어요. 밖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게 진짜 꽁현네요. 과정 없이 오우! 땡! 꽁! 이래서 조금 그래서 제가 알아서 몸이 이건가? 왜 이렇게? 꿈이 거야. 어, 그거. 그러면 유난히 들어갔어요? 들어갔나? 아, 들어갔겠지. 아니. 늦었어.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건 진짜 괜찮네. 이건 진짜 괜찮아. 그...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드세요? 저희 너무 그거 보고 있어요. 맛있는 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소고기 드세요. 소고기 말고 김치찌게도 먹어요? 소고기 밥까지 드세요. 밥도 먹어요. 된장찌게만 있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안녕! o achievement 비 Dead 세 mieux 잔디 тип 비 앨범 비 함범 repet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